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저 설치를 해 볼게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거를 요걸로 권장한다 npm install g node.js 가 버전이 낮아 설치가 안 되는 어 됐네요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쪽 왼쪽은 지금 클로드 코드 고 요거는 제미나이 테마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테마 하나 고른 다음에 제미나이 api 키를 받아야 되나요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한번 해보고 오스 이렇게 설정해서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 하는 거 보면서 승인 됐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여기다 이제 입력하면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답변하는 도 처음에 테마 설정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집회 모델 고 1일 코 환경변수 이 제미나이 파일을 세팅 해볼까요 이것도 얘한테 시킬게요 지금은 제미나이 프로로 해서 그렇게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파일 크리에이션에서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라이트 파일 해 가지고 자 이제 문서는 작성이 됐으니까 이제 뭔가를 업무를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사 붙여 넣기 하구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니시에이팅 파일 크리에이션 이렇게 하고 쉘 부터 이닛 해 가지고 새롭게 폴더를 만들고 있구요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 만들고 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해야 될 것들 패키지 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에요 룰은 세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들 설치를 쭉 하고요 js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제 해 가지고 프로젝트 이제 시작한 거 그래서 어떻게 질문할까 who create this 그냥 이렇게 얼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됨부 파일 한다고 하구요 여기에 이제 제 보토큰 넣어주면은 이제 실행이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성이 되는 거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이제 룰 세팅부터 해서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구요 여기에 이제 명령어들 헬프나 이거 한번 컨트롤 c 눌러가 시트 해보구요 이렇게 빠져 나온 단계고 지금 총 몇 개 토큰이 이렇게 소 7만 토큰 생각보다 인풋 토큰이 되게 많이 소모가 되네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7만이 인풋이 재미나이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커서를 열어서 커서에서 클로드 코드를 같이 실행하는 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는 갑자기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터미널 하나 열고 커서 클로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구요 여기에서 실행되는 건 커서가 실행되는 거 그러면 이 커서에서는 이 파일을 보면서 바로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얘는 이제 클로드 코드 이 커서의 룰 이라든지 이런걸 세팅하고 그런 역할을 얘가 담당을 할 수 아 익스텐션이 있어서 한 건 아니구요 이 커서 자체에 지금 터미널을 열 수가 있잖아요 커서 자체 터미널 터미널 연거에서 여기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명령을 주면서 갈 수 있고 이제 커서에서도 명령을 주면서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커서 룰을 세팅할 수 있고 이 클로드 코드는 클로드 코드 룰에 따라서 가는 거고 얘는 커서 룰에 따라서 그래서 코딩을 시키는 거라기보다 약간 룰을 다르게 주는 거죠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커서 룰에 따라서 여기로 치자면은 책을 한다고 하면 이 책을 쓰면서 잘 되고 있는지 감시를 한다든지 뭐 요 내용들을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얘도 왜냐면 같은 폴더를 보고 어 대화 가능할까요 안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요 안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서로 주고 받으면은 좋을 텐데 이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문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문서를 얘도 바라보고 얘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문서에 쓰면은 얘가 그걸 읽고서 그 문서에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서 하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을 다음 단계로 업데이트 하고 업데이트 하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개체를 문서 하나로 잡아서 그 문서로 얘가 그 문서를 바라보고 읽고 쓰고 얘도 문서를 바라보면서 읽고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업데이트 하면서 이렇게 대화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뭔가 뻥 나거나 이런 건 생기는지 이런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아 그렇겠네요 혹시 또 여기까지 해서 라이브가 마무리가 됐고요 늦은 시간에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영상은 시간이 또 되는 대로 편집해서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저도 되게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라이브 진행하면서 새로운 소식들 업데이트하고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